오늘 성훈 씨 나오시고 김소훈 씨, 이경영 씨 나오신 건가요? 세 분이서 영화 찍으셨나 봐요. 세상에. 우리 두 후배들은 어떤 배우들입니까? 짠하는 배우들이야. 짠하는 배우들이고, 성훈이는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 거리를 트는 거죠. 후... 성훈이는 진짜 밸런스가 참 좋아. 전진 3종 경기도 나갔지. 나가서 우승했나? 어... 5등인가 6등 했던 거예요. 세상에! 1등을 못하다니! 세상에. 밥만 먹고 그 짓을 하면서. 1등을 하려면 나가지를 말았어요. 1등을 못했어. 3월 25일 날 수연이 보러 집으로 와. 정영경 씨. 썸타는 친구와 데이트도 데이트도 첫 데이트로 영화 보러 가려고요. 썸타는 연인이 봐도 좋은가요? 너무 좋지. 엄청. 그렇죠. 이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좀 소심하게 다른 걸 추천을 해드린다면 호러물이나 공포물도 나쁘지 않아요. 아, 그래야 이제 옮겨붙은 경우가 이제. 아니면 두 분 다 되게 적극적인. 게시티를 만들 수 있으니까. 스타일이면은. 연락적으로. 영화 오빠. 영화 오빠. 영화 오빠. 사랑하고 있습니까? 를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... 를 오éta요.